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신 개념이 15살에서 멈춰버린 그런 거지같은 인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내 폰에 있는 자기 이름을 세계 최강 대물 매번 이렇게 저장을 하는 남편 이런 미친 인간 이거 여러분 이혼됩니까? 원지 남편이 자꾸 핸드폰 저장 이름을 바꿔요 그지같은 이름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여자이자 엄마이자 아내이고요 지금 이 내용 그래요 솔직히 여기 올린다 해도 좋은 말 하나 못 들을 거 저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하다못해 좋은 일이라도 좀 구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올려봅니다 제목 그대로 저희 남편이 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름을 자꾸 바꿔요 그것도 자기 폰이 아닌 제 폰에 있는 자기 이름을 말이죠 언뜻 보면 뭐야 별것도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 압니다 근데 저는요 이혼까지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매우 심각한 수준이에요 아니 그래요 제가 정 하나 없고 완전 딱딱하게 그냥 김꼼꼼 이런 식으로 지 이름 세 글자만 저장을 한 것도 아니고 내 사랑 여보 하트 이렇게 저장을 해놓고 나는데 이 그지같은 인간이 주기적으로 제 폰을 가져가 자기 이름을 바꾸거든요 이게 정말 스트레스에요 미쳐버릴 것 같다고 네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이걸 좋은 걸로 바꾸면 저도 이런 걸 쓰지도 않아요 근데 말이죠 바꾸는 이름이 항상 너무 그지같은 게 세계 최강 대물 내 사랑 주인님 최강 잣이 아리큰 타이거 이런 썩은 것들만 올리거든요 아 글을 쓰면서도 기분이 역겹습니다 손가락에 썩는 느낌이에요 예전에 연애할 때는 이런 끝글자를 딴 애칭으로 예를 들어서 철수다 그러면 철이 하트 이런 식으로 저장을 했었고 이 인간 역시 제 폰 단 한 번도 건드려본 적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거짓말처럼 결혼을 하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맨날 툭 하면 제 폰을 가져가 저 랄지를 떨어대요 특히 이거 몰래 바꾸는 거 이게 정말 사람을 미쳐버리게 만드는 게 막말로 제가 뭐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면서 사회생활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회사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있을 때 전화나 카톡이 울리는데 저도 모르게 딱 저런 식으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동료가 그걸 봤다 이때 진짜 남편이고 뭐고 폐 죽여버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바꿨을 때 또 주인님 하트 이렇게 해놨길래 앞 두 글자를 치우고 그냥 님 하트 이렇게 다시 바꿨거든요 그랬는데 이번에 또 너 뭐야 내 이름 바꿨냐 이러면서 애 분유 먹이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폰을 강제로 뺏어가길래 당장 내놔라 이 새끼야 이러면서 쫓았더니 사람 막 약을 올리면서 이리저리 피하는 거예요 너무 싫고 진짜 죽이고 싶어 그래서 딱 정색을 하고 죽일 듯 노려보면서 야 너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아니 뭐가 문제야 정서불안이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쪽팔리는 줄 알아 네가 이러는 거 나 진짜 소름 끼치게 싫다 아무리 봐도 그래 너란 인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왜 평범하게 해놓지를 않는 거냐 그냥 좀 좋게 해주면 안 돼 매번 그렇게 썩은 글귀로 해놓으면 네가 뭔가 대단한 존재라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나이 처먹고 정말 안 창피하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너 어린아이 아니고 서른 넘은 남자고 집안의 가장이자 이 아이의 아빠다 네 새끼 보기에 안 쪽팔리냐 이렇게 한번 찔렀더니 단단히 삐쳐가지고 어 그래 넌 그냥 님이라고 해라 자 님 이거 갖고 가세요 라며 폰을 돌려주더니 그 뒤로 지금까지 삐쳐가지고 말을 안 하는 상태예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를 안 하고 아니 그냥 아예 사람을 투명인간 취급하고 있는데 와 답답해 미쳐버릴 것 같다구요 아니 이 남자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핵가닥 미쳐버린 걸까요 아니면 혹시 제가 이상한 겁니까 남편 번호를 주인님 하트 이렇게 저장해 놓는 거 이게 당연한 거고 일반적인 거예요 5년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대체 왜 이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아예 짐작조차도 안 됩니다 옛날은 이런 게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저런 사람이었는데 나를 속이고 사기 결혼을 한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 참고로 남편 폰에 들어있는 제 이름은 연애 때 애칭해서 부부싸움을 한 이후 제 이름 세 글자로 바뀌었다가 나중에 제가 내 사랑 하트로 바꿔라 해가지고 그걸로 해놓은 상태예요 아마 이 부부싸움은 예전에 한 부부싸움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 이 그지같은 인간의 심리가 뭔지 아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런 걸로 이용 가능할까요? 유책이 되냐 이거죠 되겠죠 댓글 1번 아유 그냥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저 새끼 부모한테 보내면 됩니다 2번 너무 작아가지고 컴플렉스가 심한 것 같아요 위로해 주세요 네 댓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쓴이도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진지하게 또 약간 측은하게 바라보면서 여보야 혹시 그게 작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한 거야? 괜찮아 너는 괜찮다구 우리 사랑 그걸로 깨지지 않아 이렇게 울듯이 말하면 개발짝 할 겁니다 2번 야 미친 야 이 정도면 그 최강창민이가 고소해도 되는 거 아니냐? 끌 끌 끌 끌 2번 어이고 그 참 그 대가리가 중악 생겨서 멈췄구만? 어이그 3번 님 이런 건 그냥 님부터 작정을 하고 개쪽을 줘야 돼요 일단 시부모님한테 다 알리세요 어머님 내가 이것 때문에 회사 사람들한테 개망신을 당했어요 너는 남편 야동 배우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쪽팔려가지고 회사를 못 달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혹시 아버님도 저러세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세요 지 부모한테 개맛듯 쳐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거다 이거거든 아 물론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럼 그냥 도장 찍어야죠 됩니다 이혼 되실까요? 그렇죠 이거 너무 좋아요 아무리 미쳐도 그렇지 부모가 자기 자식을 저렇게 개망란이로 가르쳤을 리가 없거든요 절대로 지가 지금 하는 짓거리가 얼마나 병신같은지 부끄러운 건지 알아야 됩니다 본인이야 장난이라며 하는 것 말고 행동이겠지만 그게 얼마나 더럽고 혐오스러운 건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매를 쳐맞으면서 4번 아니 힘들게 싸울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좀 귀찮더라도 쓴이가 그냥 매일 아침 출근길에 바꿔놓으세요 토끼 3초 이렇게 끌 끌 끌 끌 끌 끌 끌 끌 그럼 지가 볼 거 아뇨 5번 와 내 지인 중에도 이런 여자가 한 명 있거든 자기 폰에 남편을 주인님 최강 꽁꽁 이러는데 만약 내 남편이 이런다면 소름 끼쳐가지고 나는 못살아 이혼하죠 물론 이 사람도 그래 자기 남편이 해놓은 거네 어쩌네 이런 변명을 해대는데 그런 거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리고 그냥 그거 볼 때마다 부부가 쌍으로 똑같이 저렴해 보인다 이거예요 아마 쓴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회사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볼 거라고요 쓴이가 하는 변명 안 통해 6번 아니 그냥 비번 걸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 왜 매번 그렇게 당하고만 있는 거요 이게 주작이 아니라면 남편이 개또라이는 맞는데 쓴이도 만만치 않아 머리에 들어있는 그 능지가 의심이 된다 이거지 심히 어? 아니 저런 미친 인간이 비번 따위 걸어놓는다고 안 보겠습니까? 아니지 오히려 비번을 걸어놓으면 너 뭐야 나 몰래 누구 만나고 있는 거야 이럴 미친 인간이야 딱 보면 모르겠어 7번 너무 저급하고 천박하고 더러워서 한 공간에 숨쉬고 있는 것도 끔찍하게 쉴 정도인데 결혼하고 같이 산다니 와 쓴이 진짜 리스펙 멋있어요 8번 아니 이게 뭘까? 뭐 다른 부분에선 멀쩡한가? 도대체 뭘 보고 결혼하고 애까지 낳으냐 그래? 9번 지 딴에는 장난친다고 그러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뭐 중딩도 아니고 진짜 너무 오글거리고 유치하다 그것도 애 아빠라는 인간이 쪽팔리지가 않대요? 사회생활하는 안에 연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우 정뚝 떨어진다 10번 혹시 쓴 일을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의처증 같은 거 그래서 일부러 막 저렇게 지가 바꾸고 또 그렇게 하는 김에 그걸로 폰을 몰래 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싫다면서 님은 또 이상해 왜 비번 안 걸어요? 11번 그냥 지금 이 글 자체를 니네 시모한테 던져주면 됩니다 그럼 해결될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아니 그래 뭐 자기 딴에는 장난으로 하는 거겠죠 근데 이게 중학생 정말 많이 쳐줘봐야 한 고등학생쯤 될 때 고나이 때 할 장난입니다 그죠? 그게 옛날부터 국룰이었어 초딩 때는 특히 장학년일수록 더 그렇죠 방구 이게 진짜 웃기잖아 그죠? 방구 하나만 가지고도 배꼽 잡기 웃는 나이입니다 그 나이가 그리고 중고등학생이면 이런 걸로 막 웃고 장난치고 할 나이긴 하죠 아직 애들이니까 그런데 서른이 넘은 애 아빠가 이런다는 거는 이것은 그냥 저렴한 거지 성숙하지 못한 그런 겁니다 이런 거는 패야 돼요 두들기 패야 됩니다 감사합니다